한국의 폴란드 방위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24 이는 좀 과장돼 보이기도 하지만 미 해군과 미 공군의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이 약 500대, 많으면 700대 규모의 기체 조달 사업이 곧 시작되므로 만약 이의 수주가 성공한다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천대 수출 목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 전문가의 견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TO10이 미국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 사브컨소시엄의 T7 레드워크에 패배하면서 FA50의 모체인 TO10 골드니글의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른바 TO10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천명한 천대 수출 목표가 허황된 꿈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기술 수준의 발전으로 기존 전투기들의 기체 가격과 유지비가 급등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히 발전한 항공 전자 부문의 기술적 진보는 무기 체계와 전투 장비의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어찌 보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최근의 최신 기종은 레이더와 전자광학, 적외선 신호를 모두 수집해 데이터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1000km 이상 거리의 표적을 탐지해서 200km밖에 적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하도 뻥이 심한 불곰, 팬더 두곰 나라들 빼고는 말입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과거 2차 세계대전 등과 같은 전투기의 현란한 비행술과 공중전 장면은 더 이상 영화에서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적에게 탐지도 안 되는 아군 전투기가 수백 킬로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아마도 미래전의 모습이 되지 싶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입장에서는 무기 체계 발전은 분명히 환영할 만하지만 무기 체계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 무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고성능 센서의 주요 부품을 교환 주기마다 자주 교체해야 하는데 부품의 가격도 매우 비싸고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값비싼 특수도색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비 소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기체 가동률도 떨어집니다. 주요 전투기의 비행시간당 유지비에 대하여 알아보면 지난해 기준 F-35는 시간당 36,000달러 약 5,000만원 수준이며 F-15이 29,000달러 약 4,000만원이나 되고 F-16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인 F-16V는 22,500달러 약 3,000만원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1시간 비행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유지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기체 가격은 F-15EX나 FA-18EF,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서방의 대표적 4.5세대 전투기들은 기체 가격만 8,000만달러 약 1,100억원에 이르고 비교적 가성비 좋다는 F-16V도 8,000만달러 약 1,100억원에 육박합니다. 참고로 국산 경공격기 FA-50의 기체 가격은 800억원에 시간당 유지 비용은 3,500달러 약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얼마나 저렴한 것입니까? 또한 가동률에서는 대부분의 미들급 전투기가 최저 60%에서 최대 80% 수준인데 대한민국 공군의 FA-50은 90%대의 가동률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강도 임무의 F-22,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나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안보 분야 세미나에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것이다. 우리는 마트에 갈 때 슈퍼카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의 고가의 최첨단 기체보다는 더 많은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입니다. 1년에 천조원의 국방비를 쓰는 미군도 이럴 진데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미국 로키드 마틴사는 최신 기종인 고가의 F-35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어 F-16V의 월간 생산 가능 대수가 4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몰려드는 주문으로 지금 계약해도 아주 빨라야 5년 후에나 기체를 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자국 구소련제 항공기를 대거 지원하는 바람에 영공순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유럽제 전투기들의 납기 지연은 더 심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웃돈을 주고 유로파이터 타이픈 72대를 주문했지만 모두 인수하기까지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시기에 폴란드가 발견한 것이 대한민국의 FAO-10이었습니다. FAO-10은 당장 전투기가 필요하면서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그야말로 한 줄기 빚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단 기간에 납품이 가능하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도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 언론은 F-35, F-16을 운용하거나 운용할 계획이 있는 나라 혹은 비무장 훈련기에 지나친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가 FAO-10을 주목하고 있다고 유럽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유럽 국가들 처지에선 미국이나 유럽제 무기 도입으로는 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FAO-10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핀란드, 그리고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세르비아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는 이집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시아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추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FAO-10은 F-16과 호환성이 뛰어나 6시간의 전환 교육으로도 조종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이며 획득 비용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의 절반 수준인 약 800억 원, 시간당 유지 비용은 20% 정도인 시간당 3,500달러 약 500만 원에 불과해 경제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번 폴란드에 공급되는 FAO-10 블록-20은 능동형 위상 배열 A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 장착되며 전자전 장비,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됩니다. 또한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춘 덕에 동급의 경량 전투기 가운데 공중 기동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FAO-10은 과거 공대지 지상 공격 임무에 특화된 기체였지만 블록-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중거리 공중전이 가능한 전투기로 3세대 전투기 정도는 절대 FAO-10에 싸움을 걸어선 안 되며 4세대 전투기들도 웬만하면 눈치 보고 피해가야 하는 준수한 전투기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상 공격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정밀 공격이 가능한 공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FAO-10 블록-20은 과거 경공격기라 불렸는데 이제는 FAO-10 경공격 전투기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시 연공순찰 임무에 있어 세계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최적의 전투기가 되는 것이고 값비싼 고급 전투기들은 지상에서 비상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는 항공전력 유지와 경비 절감에 엄청난 이익을 줄 것입니다. 또한 FAO-10은 훈련기를 베이스로 개발된 복자기 전투기이다 보니 조종사 양성에도 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집안의 똘똘한 산림꾼 하나가 못하는 것 없이 다 해치우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예쁜 효자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이번 폴란드 수출은 이제 FAO-10의 비상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FAO-10이 유럽 생산 거점 폴란드 미주 지역 생산 거점 미국 로키드마틴 아프리카 내 면허 생산 거점 이집트의 4개 대륙 전진기지를 보유한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효자 FAO-10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기념비적 기종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것은 강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은 애국,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